네 안녕하세요 이트랜드 구독자 여러분 염승환 부장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라고 해야 되겠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2021년 7월 8일 마감시황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뭐 너무 많이들 좀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시 한번 어쨌든 뭐 여러분들 다 덕이죠 제가 뭐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여러분 덕에 이렇게 또 회사에서 정말 뭐 그죠 초고속 승진이죠 승진도 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구독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사실 어제 좀 이제 얘기하려다가 제가 조금 오늘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했는데 어제 어떻게 좀 다 알려져 버려 가지고 본의 아니게 노출이 돼 버렸네요 네 감사드리고 예 뭐 전 제가 뭐 이사 됐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건 없고요 그냥 어차피 저는 이제 제가 하는 일 그대로 합니다 하는 거니까 방송은 뭐 그대로 계속 할 예정이고 모르겠어요 뭐 다른 게 또 더 일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방송은 그대로 진행하니까 그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시장 좀 얘기해 드리면 뭐 오늘은 장이 좀 안 좋았죠 오늘 32포인트 코스닥이 12포인트 양시장 모두 다 비교적 큰 폭으로 급락 마감을 했고요 뭐 빠졌던 이유는 뭐 여러 가지를 우리가 찾을 수도 있겠지만 뭐 코로나 확진자가 코로나19 확진자 너무 증가한 게 하나의 원인인 것 같아요 증가 이게 좀 컸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뭐 알게 모르게 어땠던 증시에는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게 뭐 1200명 넘어가니까 부담이 안 될 순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하나 있었고 그 다음 원달러 환율 급등 이것도 좀 컸어요 이게 환율이 지금 보시다시피 급등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되게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1145원까지 올라왔어요 안 좋은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환율이 급등하는 건 되게 안 좋아요 달러가 강세고 미국 증시는 견주하지만 되게 견주해요 놀라울 정도로 견주하는데 오늘은 아무튼 뭐 일본 졸득을 맞았고 대만은 우위로 주었고요 더 막 원달러 환율이 이게 급등한 게 한국 증시형은 최대 좀 악재가 아니었나 이렇게 일단은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보시면 외국인 4천억 기관이 6천억 기관들이 지금 너무할 정도로 많이 팔죠 주식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던지고 있고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근데 오늘 옵션 만기라서 종가에 더 밀었어요 옵션 만기라서 종가에 좀 더 포지션 정리하면서 더 밀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이틀간 2조 넘게 샀고 만기에 따른 물량 부담은 좀 해소됐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일단 이틀간 개인 매수 외인 기간 이틀간 좀 매도하는 흐름으로 마감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업종별로는 외국인도 물론 많이 팔았는데 철강주는 좀 많이 사더라고요 통신하고 인터넷 관련 전주 샀고 나머지는 다 정리했죠 전기전자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팔았습니다 4천4백억 그냥 융단 폭격을 했다라고 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오늘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하이닉스도 그렇고 그냥 실적 이렇게 좋은데도 막 던져요 이런 부분은 좀 아쉽지만 계속 지금 매도가 쏟아지고 있고 깜짝 실적에도 결국엔 종가의 8만원이 깨지면서 좀 빠졌던 것 같습니다 누가 쓰셨네요 타임폴리오 자산운용 대표? 4천온다? 아니 뭐 언젠간 당연히 옵니다 저도 당연히 믿고 있고 저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4천이 아니죠 5천, 6천 또 가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도 투자 이제 좀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마나 힘듭니까 천에서 2천 갈 때 2천에서 3천 갈 때 얼마나 힘들어요 가긴 갑니다 무조건 가요 안 갈 순 없어요 경제가 성장하는 이상 이 과정이 힘들다는 작년에도 3개월 조정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올해 말이 2, 3개월이죠 이거 다 견딘 분들이 또 수익 냈고 이렇게까지 온 건데 또 뭐 한두 달 쉴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 과정을 겪으면서 장기 투자 하신 분들이 다 수익을 내는 그런 장이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여유 있게 투자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제가 시간부터 오늘 좀 말씀드리는데 분명한 건 단기적으로는 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저도 뭐 강세론자지만 계속 날아간다고 생각 안 하고요 분명히 중간중간 이렇게 급락해요 그죠 네 아니 뭐 조정 없이 가겠습니까 근데 그 조정을 우리가 이제 끝난 조정인지 아니면은 또 상승을 위한 건전한 조정인지 저는 어쨌든 상승을 위한 조정으로 보고 있고 7월이 될지 8월이 될지 몰라요 기간이 한 달인지 두 달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단기 조정은 나올 거예요 나오는데 빠지면 3,200까지도 여론은 나야 되겠죠 왜냐면 거기가 월봉상 5개월상이에요 이거 터치하고 가는 게 좋아요 그래야 부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장 찍으면 당연히 아프죠 짜증나고 그렇지만 나중을 위해서는 좋습니다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자 보세요 근데 분명한 건 내가 좋은 기업을 갖고는 있어야 됩니다 얼마 전만 해도 삼성 SDI 갖고 계신 분들 제가 상담 정말 많이 했잖아요 여기 얼마나 힘들어 하셨어요 저 아직도 기억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매일 이렇게 한 번씩 시가총액 상위 종목 얘기할 때 아 솜성 S에 오늘도 안 갔네요 참 답답하네요 60만 원 안 깨니까 여긴 기회 같은데 저 개인적인 뷰도 말씀은 드렸고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솔직히 근데 그러던 기업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어느새 거의 최고가 얼마 안 남았어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미리 조정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번 조정이 나와도 너무 짜증 내지 마시고 정상적인 조정이구나 그리고 이런 조정이 끝나야 나오고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 끝나면 또 엄청난 엘리가 나와요 이대로 절대 안 끝나면 되죠 폭발적인 상승장이 또 한 번 나오는데 그게 말처럼 쉽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 시간까지 우리가 좀 더 잘 견뎌내야 되고 그래서 종목 선정 잘해야 됩니다 포트폴리오 구성 잘해야 되고 확실히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기업 위주로 많이 모아가시면서 이제 일부 기업들은 트레이딩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코로나19 피해주가 급 나가잖아요 그런 것들 가을 대비해서 미리 사놓는 거예요 그런 것도 좋은 전략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장은 조금 고생할 수 있다는 거 염두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매일 너무 좋습니다 정말 앞으로 무조건 갑니다 이런 좋은 얘기만 하고 싶지만 아니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냉정하게 우리가 분석할 건 분석하고 또 약간의 조정이 나올 것 같으면 대비하고 대신에 이 조정을 우리가 팔아야 되는 조정이냐 견뎌야 되는 조정이냐 당연히 견뎌야 되는 조정이고 왜냐하면 조정 나온다고 해서 팔아놨다가 다시 잡기가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진짜 말은 쉽죠 여기서 팔아서 밑에서 잡는 거 해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쉽지 않아요 회사에서 이제 저기 건물에서 뭔가 방송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이제 그랬습니다 예 당연히 그랬고 어쨌든 지금 시장은 뭐 결국엔 오늘 급락했고 조금 더 단기 조정은 이어줘 다만 이제 변수는 환율을 보세요 다른 것보다 환율이 꺾이면 또 장이 의외로 빨리 갈 수도 있어요 환율이 당분간 올라간다면 증시는 조금 더 하락 압력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달러 강세하고 강세가 지속될지 여부 좀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 조정은 또 한 번의 기회가 오고 있다 좋은 기업들을 사실 하반기를 대비한 그런 좀 기회라고 생각해 주시고 대응을 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도 모르는 것도 많은 주린이 여러분 생각보다 쉬운 주식 투자 저와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이베스트 마인앱에서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온라인 방송으로 저희 염블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려면 이베스트 마인앱 어플 설치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 메뉴에서 계좌 개설을 진행해 주세요 다이렉트 지점 선택은 필수입니다 이벤트 코드란에 메이크 잇을 입력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이 완료된 고객분들께 종목 검색식 뿐만 아니라 주식 상품권도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23779-8880으로 연락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끝까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종 섹터별로는 오늘은 포스코케미칼이 압도적으로 좋았고 이게 안 갔죠 근데 포스코케미칼 저번에 내부자 정보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보는 법 알죠 어제 한번 말씀드린 대로 이게 조금씩 사더라고요 임원들이 임원들인 것 같더라고요 내부자가 매수를 많이 하는 기업들이 확실히 괜찮아요 공실하게 되어 있으니까 통신주 좋았고 의약품도 좋았고 오늘 인터넷 나머지는 다 빠졌습니다 철광주가 아침에 되게 좋았는데 오후 들어서는 증시가 급나가면서 차갑게 좀 식어버렸고 증권주도 좋았다가 말았고 그리고 오늘 제일 많이 빠진 것은 의료정밀 업체들 반도체 쪽이에요 반도체 임플란트 디아이도 많이 올랐죠 해운주 오늘 항공주가 난리가 났습니다 항공주가 적광주 유상적으로 때문에 건설주도 오늘은 빠졌고 섹터 쪽으로는 코로나19 치료제가 진단키트부터 다 날라갔습니다 왜냐 확진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혈장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백신 진단키트 렘데시비르 언택트 대표적인 인터넷 관련주 크래프톤 관련주 창투사들 모바일게임 관련주 이쪽 섹터들이 대부분 다 반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손해보험은 좀 빠졌고 네 오늘 일단 현대해상하고 DB 손해는 좀 올랐고요 철강도 일부 빠졌고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은행 증권 다 일제히 조정은 좀 받았습니다 마켓컬리 카카오뱅크 6개 음식용 임플란트 임플란트도 최근에 급등 뒤로 하고 5는 좀 빠졌습니다 디오는 좀 괜찮았어요 디오 레이는 좋았지만 덴티움이 조금 빠졌던 것 같고요 반도체도 거의 다 조정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FNS 테크가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FNS 테크가 오늘 호재 있는 것 같던데 일부 그래서 저렇게 또 그렇게 안 가다가 한방에 갑니다 음원 음반 관련주도 오늘은 쉬었습니다 랜드, OLED, 바이오 인시 그냥 거의 다 빠졌어요 섹터들이 아이폰, 광고, 석유화학, 전기자전거, 폴더블폰, 웹툰, 조선 예 정말 뭐 하락 섹터가 압도적으로 많고요 항공기 쪽이 제일 많이 빠졌고 우주항공 테마주도 최근에 급등 했는데 덕산하이메탈 기억나시죠 이 기업은 이제 자회사가 인공위성 사업을 하더라고요 옛날에 여기서 한번 소개시켜 드렸던 것 같아요 여기 기억이 납니다 그랬다가 이제 그 후로는 이 기업도 잊혀져 있었는데 우주항공 붙으니까 올라갔습니다 뭘 해도 되는 집에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주주 어제 하루만 올랐다가 제주주도 골판지수 해주인데 연속성이 없어요 되게 어려워요 끌고 가서 계속 수익 내기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조선주는 오늘도 빠졌고요 오늘 이제 특히 현대미포가 제일 많이 올랐던 기업인데 오늘 두두겨 맞았고 한국조선해양도 두두겨 맞았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엔 영혼이 빠지는 건 없거든요 이 레벨은 당연히 더 저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업황이 바뀐 건 없는데 2분기 실적이 좀 안 좋아요 왜냐하면 광제 그러니까 배를 만들 때 쓰는 여러 가지 철광제가 가격에 많이 올랐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조선 업종 실적에 대한 좀 의구심이 붙으면서 좀 얕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밀어버린 것 같아요 카지노 당연히 여행 못 가니까 여행주도 마찬가지 자동차도 최근에 많이 올랐었는데 일단 오늘은 다 쉬어 가자 그리고 현대미화가 그 협력사 있죠 협력사 직원들 뭐 정규직 고용한다 이런 판결이 나왔나 봐요 그래서 그 우려감 때문에 그러니까 돈이 많이 나간다는 우려감이죠 그래서 오늘 주가가 안 좋았어요 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만 이렇게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드니까 그래서 오늘 한 6% 주가가 좀 상대적으로 많이 빠지지 않았나 일단 이렇게 보여지고요 면세점 보톡스도 관련 주도하고는 대부분 좀 비교적 크게 하락을 했고 자동차 대표중 보여드렸고 농업 면역강암제 뭐 정유 카지노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색다를 보면 다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오른 기업은 별로 없고요 대부분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 시장은 일단 이렇게 끝났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모든 거는 이게 좀 약간 트리거 된 것 같아요 코로나19 확진자가 좀 많이 증가하고 옵션 만길이다 보니까 외국인이 매도 나오고 그러면서 기관도 매도하고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대용주 쪽에 매물 부담으로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은 좀 이렇게 아쉽게 끝이 났습니다 계속 말씀드린대로 지수 너무 그냥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3,200을 가도 오히려 그 이하로 온다면 더 좋은 매수 찬스가 되겠죠 아직 한국 정신은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갈 길이 여전히 멀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4,000 또 5,000 계속 가서 여러분들이 좀 많은 수익을 냈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선 정말 천천히 여러분이 잘 아는 기업 위주로 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제 시장까지는 해 드렸고 이제 오늘 보고서 좀 보여 드릴게요 좀 많긴 한데 여러분들 뭐 이게 제가 보고서 보여 드리는 걸 이제 제가 이제 큐레이션 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의 생각도 좀 일부 전달도 해 드리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판단은 여러분이 직접 좀 해 보시고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도 좀 해 보세요 그래야 실력이 늘어요 사실 저 이제 워낙 많은 분들이 보시니까 짧은 시간 안에 이걸 해 주는 거고 이게 깊이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제 내용만 요약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매일 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진짜 저도 이거 매일 했잖아요 10년 동안 이제 작년 유튜브 하면서 이게 알려지게 됐지만 진짜요 보는 눈이 달라져요 아 요거 이제 EBS 그 현대산업개발 저희 당사입니다 김세련 연구원이 2분기 주택 마진의 힘이라는 보고서 2분기 실적 보고서예요 이제 실적은 2분기에는 아마 감소할 걸로 그러니까 HDC 현대산업개발은 영업이익이 23.9% 감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고 자체 주택 수주 잔고는 되게 많아요 특히 이게 핵심입니다 광운대 역세권 HDC 현대산업개발하면 광운대 역세권에 주목하시면 돼요 공릉도 있고 용산 철도 부지 철도병원 부지 이거를 다 이거를 이 HDC 현대산업개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자기 땅으로 그 핵심이 뭐냐 이익률이 30%가 돼요 이 자체 사업지를 서울 지역의 랜드마크 3개 음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이게 성공할지는 모르지만 음 근데 광주에서 그때 사고 나가지고 좀 안 좋았는데 결국에 주가는 그 악재를 띄고 그러니까 그런 사고가 너무 안타까운 사고지만 결국엔 펀더멘탈에는 영향을 많이 안 줘요 일시적인 악재였던 거죠 요기였죠 기억나시죠 그때가 역시 지금 지나 놓고 보니까 또 어떻게 됐죠 매수 기회로 판명이 됐죠 당시엔 아닌 것 같지만 조직투자는 그럴 때 내가 괜찮다고 분석이 끝난 기업이 그런 어떤 돌발학제가 나왔을 때 사두시면 기회가 항상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목표주가 4만원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레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건 뭐 의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유진투자에 박종성 애널리스트가 적어주신 자료고 이게 뭐냐면은 3D 구강 스캐너 스캐너입니다 스캐너 구강 그래서 이게 4분기 출시된다고 합니다 입체적으로 만든 거겠죠 4분기에 출시가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시회에서 되게 호핑을 많이 받았대요 국내외에서 그 다음 투명교정사 우리 여기 그 뭐라 그러죠 이거 스케일링 스케일링 말 아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거를 제가 이름이 기억 안 나네요 아 교정 이 투명교정사 이게 왜냐면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저도 제 친구들이 이렇게 치아 교정하는 거 보면 여기다가 뭐 박잖아요 되게 근데 그 보기에 좀 안 좋기도 하죠 그게 이제 쇠 같은 게 들어가 있으니까 투명교정기는 이제 그런 게 안 보이는 거죠 투명한 거죠 투명교정사업 진출 가시화 중국과 한국 전시에 참여해서 56개 병원과 계약을 체결했대요 그 다음에 조인트벤처 설립해서 설립해서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공장 설립 추진할 거라고 합니다 중국 치가 부분 유통기업도 인수하고 중국에 되게 저극적으로 뛰어되는 거 같아요 영업이익은 2분기에 흑자전환 예상합니다 현재 현재 PER은 30배로 좀 비싸요 싼 건 절대 아니에요 다만 단점은 PER 30배 상대평가로는 고평가 다름에서 중국이 핵심인 거 같아요 이게 얼마나 중국에서 성공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모든 게 좀 달려있는 거 같습니다 이게 잘 되면 이제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이 회사가 하는 게 되게 좀 독특한데 한번 보여 드리면 진단에서 이게 우리가 치과 가잖아요 거기서 이제 진단부터 치료까지 토탈 케어를 다 해줘요 여기 보시면 스캔 스캔하는 기기들이고 우리 뭐 치과 같은 거 하면 이런 것들 많이 또 보기도 하죠 그래서 요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게 주요 기기들인 거 같아요 기기들이 이렇게 포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체 개발 솔루션을 상용화 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우리가 뭐 스캔을 하거나 이렇게 보철모를 설치할 때 되게 여러 번 방문을 해야 되거든요 요거는 한 번만 방문하면 너무 좋죠 여기 예 일반 유사기업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치과 내에서 그냥 끝나요 최저가 자체 개발 하루 요런 것들이 좋은 거죠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일단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다른 경쟁 업체에 비해서는 되게 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회사에 들어간 홈페이지에도 이런 자료가 있는 것 같더라구요 예 그리고 이 회사가 하는게 뭐 의사분들은 뭐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시겠죠 여기 연구치아 이게 투명교정 장치 보이시죠 예 요거 요거 이제 끼워가지고 투명 이제 약간 미간이 안좋은 미각이 안좋으니까 어떤 것 같아요 옛날 걸로는 이제 치과 치료를 받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의료기기들을 만들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레이란 기업이에요 많이 올랐다가요 또 쭉 빠졌다 참 주가 요새 올해는 기업들 주가 다 이런게 많아요 한번 쭉 올랐다가 또 쭉 빠져요 바닥 찍고 다시 올라가요 또 내려올 가능성이 높은데 내려올 때 한번 잘 활용해 보시면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이노션은 계속 좋은 뉴스 많이 나옵니다 실적 3분기까지 좋대요 이노션 많이 보여드렸고 신한금융의 흥세정 애널리스트 님의 목표주가 85,000원 2분기도 되게 좋고요 3분기도 좋아요 에서도 회복세 좀 보일 것 같고 호주에 웰컴이란 회사를 인수했었는데 이것도 회복될 것 같고 유럽 신흥시장 좋고 근데 중요한 건 하반기도 좋대요 하반기도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광고주들이 돈을 써야 되는데 약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좀 위축돼서 안 쓸 수도 있지만 그게 또 진정되면 돈을 또 많이 쓰겠죠 아무튼 하반기도 되게 좀 좋을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도 좋다 이노션 목표주가 85,000원 내용은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실적이 좋은데 만약 장 때문에 빠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을 목록에 놓고 편입을 해도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3,200 초반까지 온다면 그런 거고 내가 갖고 있다 그럼 가져가면 되는 거죠 고민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업데이트 하시면 돼요 왜냐면 실적 괜찮으니까 뭐 삼성은자가 워낙 얘기들 많이 했으니까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뭐 틀리더라도 당장 간다는 아니에요 저도 아니 당장 갈 수가 없죠 이렇게 막 때려대고 내년 1분기 안 좋다고 하니까 막 위리 반영하고 누가 뭐 누구든 쉽게 말은 못하죠 그래서 저는 그렇지만 매도보다는 계속 보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계속 비중 확대해도 된다고 자꾸 말씀 드리는 게 너무나 다들 요새 비관론이 많이 늘었어요 삼성은자 오히려 너무 좋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안 간 거거든요 2분기 실적은 어제 한번 보여드렸죠 실적은 좀 급증했고 워닝 서프라이즈였고요 물론 일회성이 있었어요 일회성 비용 8,000억 그게 좀 들어가서 약간 빛을 발했지만 이것도 일회성 비용이 아닌 게 매 분기마다 이게 들어오니까 애플에서 보상해 주거든요 음 근데 시장은 안 놀래요 시장은 안 놀란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도 9개 분기 연속이래요 와 저도 몰랐습니다 9개 분기 연속 시장 추정치상 이것도 대단한 겁니다 근데 놀라지도 않아요 그냥 이제 당연해 야 너는 예를 들면 이거죠 어떤 학생이 1등이에요 시험 성적이 항상 최소한 95점 이상은 나와요 근데 그 학생이 이번에 98점을 냈어요 그래도 안 놀래죠 뭐 당연한 거니까 안 놀래요 근데 한 10등 하던 애가 갑자기 98점을 맞았어요 깜짝 놀래죠 그니까 삼성전자는 항상 1등 하는 학생이다 보니까 안 놀랍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고서에 써 있어요 실적이 잘 나왔으니 주가가 올라야 한다는 얘기도 공허한 메아리다 메아리로 들린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한 얘기는 냉정하게 말하자면 파운드리 슈퍼사이클이었다 메모리까지 슈퍼란 말을 붙여도 될 것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생각해보면 파운드리는 슈퍼사이클이 계속 그동안 이어졌죠 그 TSMC가 주도했던 거고 근데 메모리는 슈퍼사이클 맞냐 이거죠 아직은 아니죠 의문 보죠 아직은 몰라요 그래서 여기도 적어줬지만 삼성전자 주가의 드라이버는 지나간 실적도 다음 분기 실적도 다음 분기 실적 더 좋아요 지금 실적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실적보다는 지금 시장이 원하는 게 그러니까 원하는 게 이거예요 이 1등 학생이 100점 넘는 만점을 받으려면 이거 말고도 뭘 더 원하는 거죠 다른 부분에서 사람들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야 쟤는 공부도 잘하고 너무 잘해 그래서 시험 성적으로는 사람들이 100점 이제 예를 들면 100점 맞아도 안 놀랄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데서 깜짝 놀래 주는 거죠 예를 들면 얘가 그 착한 일을 해요 봉사활동도 너무 잘해요 자기를 희생해서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공부도 잘하는데 저런 것까지 잘해 그러면 이제 더 박수 쳐주고 주가로 따지면 이제 올라가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몇 번 말씀드렸죠 파운드리 GA 게이트 홀어라운드 성공 새로운 공법 그럼 전력소모 줄고 반도체 성능 올라가고 그거 성공하면 고객 뺏어올 수 있고 M&A 어제도 이 말씀 드렸잖아요 그동안 이거는 삼성이 못했던 분야입니다 분야에서 깜짝 잘하면 사람들이 이제 놀라는 거죠 이거예요 보여달라는 겁니다 실적 9개 분기 연속 잘하는 건 이제 너무 식상하다 어떻게 보면 억울할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긍정적으로 왜 지금 좋게 보느냐 주가 안 가더라도 한두 달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9월 늦어도 9월에는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저는 보상 받는다고 보는 이유가 파운드리가 이번에 흑자 났어요 어쨌든 성과 나고 그다음에 게이트 홀어라운드도 성공하지 않을까 싶고 방식도 M&A도 분명히 이거는 삼성이 언급한 거예요 하겠다고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삼성 그룹에서 언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기대해 보자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 10만 5천원이지만 이승우 연구원님이 정말 잘 써주신 것 같아요 안 놀래요 뭐 9개 분기 해도 결국 이겁니다 이게 언제가 되느냐가 그러니까 그게 되면 또 지수가 올라가는 건데 좀 기다려 보자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도 동국제약 신한금융에서 보고서 나와서 좀 빠졌는데 오늘도 빠졌어요 근데 장이 좀 안 좋은 것도 있었고 저희 당사 이베스트 정우시 연구원 원래 정우시 연구원이 썼던 되게 좋게 보는 회사인데 2분기 실적에 대해서 매출액은 사상 최대예요 매출액은 최대 매출 좋으면 이익도 나야 되는데 왜 이익이 이익은 감소해요 왠지 아세요? 한 45억 정도 미스가 난대요 미달 그 이유가 그 일회성 광고비가 집행됐나봐요 광고비 40억이 집행됐대요 압박 스타킹이라고 하세요? 센시안 요거 요거 광고비가 40억이 나나 같아요 일회성 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기서 이제 실제로 5억이 미달한 거죠 그럼 그렇게 미달한 거 아니니까 이번 광고는 그래서 일회성으로 확인을 한 거 같아요 이거면 어제 신한보고서에 이런 게 안 나와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정우시 연구원이 정확하게 이걸 좀 파악하신 거 같긴 해요 그래서 동사의 장기적인 어떤 수익성 개선 목적으로 했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어쨌든 성장하니까 제품은 잘 팔리는데 일회성 요인이 잡혔다 그래서 요거 제외하면 실제로는 실적 나쁜 건 아니고 그리고 더 고무적인 건 영업이익은 3분기 4분기에 3분기에 더 좋아요 2분기보다 이렇게 커져요 점점 방향성은 좋아요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말자 주가는 빠졌지만 계속 좀 보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표 주가 38,000원 오히려 미리 좀 매를 막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계속 좀 보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익 IPS는 반도체 장비 대표기 고 오늘은 반도체 쪽이 좀 대부분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목표 주가 63,000원 63,000원이 제시가 됐고 그 다음 애널리스트는 IBK에 이건제 애널리스트 문의 적어주셨고요 국내 대표 반도체도 하고 디스플레이 다 해요 그리고 비메모리도 하고 DRAM도 하고 골고루 다 해요 완전 종합적인 장비에서 그래서 시가총액도 엄청 커요 한국에서 대표적인 시총이 2.3조 정도 됩니다 실적도 되게 좋고 매년 성장합니다 작년에 1,400억 올해 2,000억 내년에 2,700억 이익은 꾸준히 늘어나요 원익 IPS 원래 원익그룹에 있는 회사죠 예 회사인데 계속 긍정적인 시각 유지하시면 좀 좋을 거 같습니다 핵심입니다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전공정 장비 핵심 기능 증착 장비 같은 거 그래서 반도체 장비가 전공정 후공정으로 나누는데 전공정은 노광식각 증착 열 처리 반도체를 만드는 거예요 뭐 이렇게 그림 그리고 빛 쏘고 막 이렇게 해서 마지막 이제 후공정은 자르고 조립하고 검사하고 보시면 되겠고 원익 IPS 주로 전공정 장비죠 그런 걸 만드는 업체고요 요게 표도 좀 나와 있어요 국내 반도체 제조 공정별 주요 기업 현황입니다 쭉쭉쭉 지금 나와 있죠 강강액 노광 식각 이온주의 증착 CMP 세정 측정 분석 패키징 테스트 케이스 이건 뭐죠 요게 이제 전공정이고 후공정이고 세부 공정이에요 웨이퍼에다가 강강액을 도포하고 액을 하고 노광 현상 빛을 쬐고 잘라요 액체 불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온주입을 하고 증착하고 열처리 공정 그 다음에 평탄화 시키고 세정 씻고 측정하고 그 다음에 패키징 조립하고 마지막 검사 주요 이제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요 밑에 있는 게 이거 말고도 너무 많죠 되게 많이 포진해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는 디스플레이 장비도 합니다 반도체 전공정 플러스 디스플레이죠 이걸 이제 골고루 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아무튼 워니가이피에서도 오늘 주가는 빠졌습니다 요 레벨 보이시죠 요 레벨까지는 조금 더 내려올 수 있다는 걸 염두는 해 주세요 요 레벨까지는 그리고 오늘 그 이것도 반도체 장비인데 제우스랑 기업이 보고서가 나왔나 보더라고요 제우스 어제 오르고 이제 오늘은 올라가다 밀렸는데 정말 많이 빠졌죠 제우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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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장비회사에요 장비회사고 한동이 에너지 증익사이클 진입이 예상되고 저점 매수 구간이다 이게 나와 있구요 2분기가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전분기 대비 전분기 대비입니다 574% 그래서 습식 장비 세정 장비 요걸 만든 회사고 습식 세정 장비 3분기도 3분기는 더 좋아요 더 좋은 실적 나올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 실적은 올해 전체 영업이익은 한 81% 증가할 거 같습니다 다만 이게 올해 전체 영업이익은 증가하는 건 맞는데 기존 추정 대비해서는 좀 빠진대요 26% 하향 조정 왜냐? 비용이 좀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이 세정 장비 있어요 씻는 장비 이거를 국산화를 하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신규 개발 아이템 이런 것들이 예상 대비 많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현 주가가 그래 이제 그 부분은 좀 부담인데 현 주가는 PER이 8배 밖에 안돼요 너무 저렴하다는 거죠 이런 걸 감안해도 주가가 너무 절평가 돼있다 PER 10.8배 정도 8배 그러니까 10배에서 8배 사이 왔다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평가 돼있고 내년 실적은 당연히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기존 추정보단 좀 떨어지지만 주가는 상당히 저평가 돼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없지만 PER 10배 이하면 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오를 때 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여기죠 여기까지 눌러준다면 또 한번 관심은 가져보세요 제우스는 좀 생소하실 수 있겠지만 이 회사도 대표적인 반도체 전공장 장비 회사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하나기술 아시죠 이것도 이제 SK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하나기술은 많이 말씀을 드렸던 기업이죠 하반기 수주 모멘텀 1분기 수주장고 793억 5월 말 수주장고는 1010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수주장고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회사는 2차전지 장비 회사에요 장비 업체입니다 모든 공정에 해당하는 장비를 다 쓰는 사람들 되게 매력이 있어요 2차전지 모든 공정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실제로 납품을 하고 있고 뭐 조립 활성화 팩 같은 공정에 공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요 그리고 어차피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투자를 미국에 많이 하니까 그래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현재 SK이노베이션이라는 신규 고객사 외에도 유럽 미국 중국 동남아 현지 업체와 협력해서 고객사 수가 늘어날 수 있대요 SK이노베이션이 이제 주요 고객사고 이제 해외 업체랑 업체와 협력해서 하반기부터는 더 많은 매출저가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1분기는 적지 않았어요 2분기까지도 지금 코로나 영향으로 설치가 좀 지연되면서 영향을 좀 받고 있는데 그래도 2분기 매출액은 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5월 말 기준으로 수주장고 증가했고 그리고 국내 어쨌든 이제 대표 회사 3개 다 납품을 해요 하는데 SK이노베이션 이제 비중이 늘어났죠 최근에 이제 새롭게 납품이 되면서 그래서 2차전지 산업 하면 무조건 소재가 많이 가는데 2차전지 산업 내에서 장비주지만 장비주에서 구조적 성장이 가능합니다 그런 업체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보여 드리면 수주장고가 많이 늘어났어요 장고가 꾸준히 늘고 있죠 줄었다가 조립공지 이게 다 만드는 급한 조립 활성화 팩 공정 이거 다 만들어요 장비를 되게 골고루 만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런 장비는 뭐 이게 제가 뭐 당연히 저도 본 적이 없잖아요 요런 장비들을 만든다고 합니다 되게 생소하시죠? 코팅 장비 이런 걸 만들어서 이제 2차전지 회사에 납품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기술이 최근에 좀 좋았는데 최근에 이게 쭉 빠졌다가 이게 올라왔는데 오늘도 어쨌든 선전했고 2차전지 소재 말고 신흥 SEC가 진짜 많이 갔고요 부품사 이거 이거 몇 달 고생하셨죠 축하드리고 이거 말고 또 A프로 A프로는 바닥은 맞는데 아직은 조금 지지부진하고 대부마그네틱도 주가는 거의 바닥 같아요 근데 오늘은 뭐 코스닥 망가지면서 그냥 밀렸는데 대부도 마찬가지죠 탈철 장비 근데 지금 보면 이런 2차전지 장비회사들은 주가가 부담은 없어요 너무 안 갔으니까 그래서 계속 잘 관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투자증권에서 LG전자 LG전자 오늘 좀 아쉬웠죠 LG전자 이틀째 급락했고 잘 가다가 이틀째 두둑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어제 실적 나왔고 실적 좋아요 2분기 후 실적 발표했고 어제 주가는 어제 대신에 급락했고 근데 시장 기대치에 기대치에는 부합은 했는데 깜짝은 아니었죠 깜짝이 아니어서 실망한 것 같아요 참 아이러니하죠 깜짝 실적은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굴이 어쨌든 원재료 비용도 좀 올라가고 일부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자동차 사업부도 자동차 사업부가 부품 사업부가 접착복이 좀 더 커졌대요 왜냐 반도체가 공급이 안 되니까 요게 좀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대신에 가전은 좋았어요 가전 중에서 TV OLED TV가 많이 팔려가지고 수익성이 개선됐죠 요게 실적을 좀 방어해 줬습니다 그리고 하반 3분기는 3분기 실적은 OP가 영업이익이 1.18조 원 전망합니다 그래서 23.2% 증가 전망 그래서 시장 기대에 부합할 것 같고 3분기에는 이런 원자재 가격도 좀 떨어질 거고 공급 부족 이슈도 좀 해소되니까 2분기보다는 좀 나을 수 있다 라고 보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마그나 하고 만들었던 전기차 부품 이게 사실 핵심이잖아요 이제는 가전만 가지고는 못 가요 전기차 부품이 얼마만큼 우리 기대치를 충족시켜 줄지 이게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LG전자의 선전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그나 하고 같이 합작법이 만들었고 성과 나올 때까지는 시간은 좀 걸려요 우리가 인내심을 좀 발휘해서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르다 다시 밀리고 빠지면 오르고 내리면 다시 오르고 오르면 여기 가면 또 밀리고 당분간은 좀 빠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당분간 일단 지금 당장의 모멘텀이 좀 없으니까 시장 밀리면 조금 당분간은 조정 받는다 라고 생각해 주세요 또 한 번에 뭐 기회는 오는 건데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 좀 답답해도 장기투자 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다 견뎌내야 됩니다 안그러면 그냥 여기서 팔아야 되는데 뭐 쉽지 않죠 솔직히 그래서 시간 갖고 조금 더 인내심을 발휘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목표 주가는 23만 원 일단 유지를 해 줬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어규진 연구원 오늘 보고서가 진짜 많이 나왔는데요 1원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제목이 2분기 실적 보조 이건 뭐 다 아시는 것 같고 1원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연간실적 올해 52조 연간실적은 올해 오피가 영업이익이 52조 전체적으로 그리고 특히 반도체가 굉장히 좋아져요 작년보다 데이터센터 업체들 메모리 주문 증가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 삼성전자 주가가 테이퍼링 이슈 메모리 엿방 피크 이슈등으로 행보 중인데 사실 뭐 반도체가 얼마나 올랐다고 벌써 뭐 피크액이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실적 추정치는 지속 상향되고 있고 실적 추정치 상향 대비 주가는 너무 행보해서 밸류 매력까지 높아졌다 삼성전자 현재 주가 빼고는 삼성전자는 주가만 빼고 다 줬대요 나머지는 다 줘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눈높이가 너무 높아서 그래요 그래서 실적 말고 다른 걸 보여 달라는 거죠 거기에 아직까지 삼성전자는 반응이 없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아직은 좀 지지부진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석유화학 기업들이 되게 좀 안 좋았잖아요 근데 이제 보고서 중에서 SK증권에서 나온 이제 화학주들 나우인케미칼 자료로 보시면 되겠고 기업들만 몇 개만 말씀해 드리면 롯데케미칼은 요새 주가 되게 안 좋죠 올라가다가 또 두들겨 맞고 실적은 당연히 2분기는 좋은데 2분기까지는 뭐 나쁘지 않잖아요 문제는 3분기가 이제 꺾인다고 하고 있고 마진이 좀 줄어든다 그래서 좀 주가가 빠졌어요 최근에 근데 지금 PER이 5.3배밖에 안 돼요 과도하게 적든가 그리고 이 회사도 이제 석유화학 보다도 다른 걸 투자를 해 줘야 되겠죠 수소 바이오플라스틱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공격적인 투자가 나오면 좀 괜찮지 않을까 다만 이제 주가 단기 반등은 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요점은 좀 염두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여드리면 이게 롯데케미칼의 이제 마진하고 빨간색 선이 이제 이게 마진이거든요 요게 이제 올라가면 좋은 거죠 그래서 작년 말부터 쭉쭉쭉 영업이익 늘어났죠 실적 이게 올라가서 그래 이게 꺾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들이 좀 우려하는 거죠 사이클 상 보면 이렇게 꺾였다가 또 가거든요 그런 적이 되게 많아요 지금도 이제 주간단인데 좀 꺾였죠 주가 연동되는 거죠 근데 워낙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크게 빠질 건 없다 요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한류와도 비슷해요 당분간 마진 약세 흐름 유지된다 금호소균은 실적 어쨌든 좋습니다 이익 추정치도 상향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5%가 나와요 매력 있는 구간이죠 그래서 금호소균은 진짜 수익성은 압도적이에요 이렇게 지금 마진이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최근 좀 정체되어 있지만 주간 단위로 보는 건 좀 정체되어 있지만 배당을 5% 이상 줍니다 그 자체로 매력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SKC는 말씀 안 드려야 하시겠지만 동박, 증설, 순화하고 있고 그리고 2차전지 쪽에서 워낙 지금 퍼포먼스가 좋은 원래 석유화학 기업인데 동박 쪽에서 너무 잘하니까 석유화학으로 보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롯데정밀화학은 종합정밀화학기사죠 역시 이것도 3분기까지는 괜찮대요 그래서 되게 수요 견주하고 3분기까지도 좀 괜찮은 분위기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ECH가 이제 페인트 원료 에폭시를 만드는 원료고 이것도 가격이 여전히 좋고요 그래서 실정면에서 가장 좀 괜찮은 거 롯데정밀화학 같아요 보시면 여기 쭉 빠져 이래서 되게 부진했어요 롯데정밀화학이 석유화학 날라갈 때도 절대 안 가고요 최근에 뒤집어졌죠 올라오죠 롯데정밀화학은 차트가 다르죠 그래서 이 중에서 롯데정밀화학이 제일 매력은 있어요 가자 오늘 빠지긴 했다 하더라도 SKC는 동박으로 가는 거고 석유화학으로 볼 필요는 없고요 롯데케미칼은 너무 싸지만 너무 싸요 솔직히 주가는 PR 5배 근데 마진 개선이 안 되고 좀 꺾이니까 상단이 막힌 거죠 그래서 좀 시간은 일부 좀 필요할 수 있다는 정도 뭐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금호소교도 주가 오른다기 보다도 약간 이제 상단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 배당 오픈어줘요 금호소교도 하방은 좀 단단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 지금 구간은 너무 염려하지 말자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모르긴 좀 힘들대로 해도 약간 삼성인자 느낌도 나요 팔 필요는 없다 라고 좀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거는 그냥 좀 보여드리면 그 신영증권에서 나온 보고서입니다 신영 리서치에서 오늘 그 섬유우버 ODM업에 대해서 서정현 에너스가 쓴 건데 요 이제 ODM 대신 만들어주는 회사 있잖아요 이 기업들의 매력도 이렇게 표로 나타낸 거에요 산 영업무역을 좀 최상단으로 봤고 화습 그다음에 화생엔터 신발 만들어주는 중위 한세시럽 영업무역 홀딩스 가장 그래도 매력이 떨어진다고 보는 게 요런 기업들인 것 같습니다 영업무역 요새 이제 미국도 변이 바이러스 우려가 나오니까 빠지죠 근데 빠지면 또 기회죠 이런 소비자 기업들 여러분도 아시죠 몇 번을 설명드렸으니까 모를 땐 사지 마시고 요런 구간 요런 건 사면 안 됩니다 누를 때 저점은 많이 빠지면 4만원이에요 여기서 모으는 구간이죠 화생엔터는 아디다스 신발 만들어주는데 역시 주가 많이 빠졌어요 요기입니다 요 레벨 여기서는 또 모아봐야죠 좋은 기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번 하락장을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좀 공부하셔가지고 이렇게 충분히 가격 매력 있는 기업들이 있죠 분명히 좋아지는 건 맞는데 신발도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런 기업들을 이렇게 좀 척철하게 조종장을 이용해서 선별아 나가시면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항공원 제가 아침에도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렸지만 요건 제가 한국투자증권의 보고서에요 최고온 애널리스트께서 적어주신 보고서를 제가 한번 캡쳐를 해가지고 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최고온 애널리스트가 했던 거고 저비용 항공사의 경우 이번 유증사이클이 마지막 곡이라고 합니다 안 할 순 없어요 재무구조 개선해야 되니까 2년 넘게 손실류죠 현금이 없어요 팬데믹 피해는 덫인가 재무구조 개선은 순전히 이제 저가 비행사 저가 항공주의 책임 제주항공원 무상감자와 2천원 유상진자 주제 그 다음은 진웨어가 가능성이 높대요 근데 이 얘기는 이번에 나온 게 아니라 계속 전부터 나왔던 얘기에요 제주항공 유증할 가능성이 높다 진짜 해버리잖아요 그때 긴가민가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항공주 조심하자고 했던 거고 대한항공 빼고는 두둑이 맞았죠 진웨어도 이 상태로 가면요 자본 잠식이니까 유증해야 돼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대한항공은 이제 그런건 다 끝났죠 연항공 유상제도 끝났고 차라리 이제 이런 기업들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거의 막바지 국면으로 봐주세요 항공주들 이제 너무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니고 살아남는 자들의 잔치가 올 겁니다 언젠가 지금은 아니지만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 쪽 오늘 화장품 업종 보고서입니다 2분기 프리뷰 회복 추세 인하 업체별 차별화 2분기 이제 실적 전망하고 투자전략을 제시했다고 하고요 회복 추세는 유효한데 업체마다 다르다 아모레는 이번에 안좋아요 이미 알려졌죠 그래서 급락이 있고 다 알고 있어요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생활건강은 전년동기 대비해서 코로나19 수혜로 고성장한 생활용품과 음료 부분에서 베이스 부담이 존재하지만 화장품 사업 실적 회복으로 인해서 양호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했어요 LG생활건강은 좋아요 그래서 간거에요 기대이상 코스맥스가 되게 좋아요 예상보다 견적 생산물량이 정상적으로 나오고 한국콜마는 조금 부정적이에요 실적이 본업 회복 지연 화장품이 그리고 HK이노인이라고 자회사 헬스케어 회사 하나 있어요 제약계사 그건 수익성이 떨어진대요 중소형 회사 중에서는 연호는 실적오전 화장품에서 그거 용기 만드는 회사입니다 연호는 실적오전 클리오는 실적회복세 실적점진적 회사 이걸 종합해보면 화장품 쪽에서는 일단 LG생활건강과 코스맥스가 실적이 제일 좋고 연호까지 용기쪽 이쪽이 좋아요 실적오전 근데 여기 하나트레이션권의 탑픽은 어디냐면 코스맥스랑 코스맥스는 다 좋게 보더라구요 와 아모레레 아모리 실적 안좋은데 탑픽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모리 퍼시픽의 이번 분기 실적은 아쉽지만 핵심은 좋다는 얘기죠 설화수는 너무 잘 나와요 그리고 마케팅 비용이 일시적으로 증가했고 면세 사업까지 회복되면 좋아진다 네 그리고 아모리 퍼시픽하고 LG생활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둘이 메꿀 수가 있겠지 아 아 탑픽 이거 잘못 썼네요 P-I-C-K인데 위익수죠 아무튼 중소형 주로는 연후클리어 아무래도 지금 많이 빠졌잖아요 최근에 그날 이후로 근데 핵심은 살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5만원 이하에선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여기서는 비중축소 의견을 드리긴 했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비중축소 아닙니다 핵심 살아있고 실적 안 좋은 거 미리 다 반영해 버렸어요 하반기를 기대하면서 오히려 빠진다면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역발상 측면이고 코스맥스는 사실 진짜 많이 눌렀어요 지금 근데 유상자 물량 부담 좀 있으니까 다 너무 좋대요 그래서 그것도 좀 약간 경계는 해야 됩니다 조금 올랐다는 부담이 있구요 연후와 클리오는 이제 중소형 그 중에서 핵심인데 연후는 조금 가격 부담이 있죠 많이 올랐어요 조금 눌러주면 더 기회가 될 것 같고 주가 부담이 좀 있는 거죠 클리오도 요 레벨이죠 요 정도라면 정도에서는 한번 대응해 볼 만한데 지금은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주가가 왜냐면 단계 이것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 화장품도 좋은 기업들은 이번 조정장을 이용해서 좀 한번 편입해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오소균은 키움에서 진짜 보고서 간에 또 나온 게 있어서 소개해 드릴게요 키움에서 실제로 오늘 보고서가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목표 주가 무려 55만 원이에요 엄청납니다 아니 지금 21만 원인데 안 가요 두 배 차이가 지금 이 상태는 무조건 사야 되는데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죠 고무 꺾였다 역대 최고니까 더 좋을 게 뭐 있냐 지금 이 논리에요 그래서 안 가요 반도차랑 비슷해요 조화도 안 가요 아무튼 2분기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분기 기준 전사업부 실적 보자 부문별로 합성고무 555% 증가 엠비라텍스 여기 수술용 장갑 있죠 그거 집에서도 요리할 때 많이 쓰죠 엠비라텍스 1등이에요 세계 1위 그 수출 많이 늘어났고 합성수지 플라스틱 원료죠 이것도 333% 증가했고 패널 유도체라고 있습니다 이게 2600억으로 650% 증가 그래서 이게 이제 패널 유도체가 급등한 이유는 페인트라든가 이런 거 있죠 건자제 여기 들어가는 원재로인데 이쪽 수요가 너무 좋았을 것 근데 이제 우려하는 건 이게 다 좋은 건 알겠는데 이제 지금이 피크 아니냐 이 논리에요 근데 키움 애널리스트 분은 3분기도 영업이익이 기대치 상해 할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장갑 업체들의 미국 수출 리스크가 완화되고 변이 바이러스 발생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장갑 매출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엠비라텍스 실적 호조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고 이번에 금호 폴리캠이라는 회사를 하나 인수했어요 금호 폴리캠 이 회사가 EPDM이라는 걸 만들어요 요거 23만 개 요걸 제조사를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엠비라텍스 이제 특수 장갑 에 쓰이는 그 고무 의존도를 줄이고 EPDM 이제 이거를 놈으로 인해서 포트폴리오 다변화 될 수 있다 EPDM은 뭐냐면 이것도 고무에요 합성 고무인데 방수 시트 같은 데 쓰는 특수한 고무 중에 하나입니다 금호 폴리캠 이걸 인수했고 이게 실적이 이제 반영이 돼요 연결 실적에 전체적으로 다 반영이 됩니다 EPDM이 전세계에서 SK종합파 뭐 알란 알란세운가요 엑소모빌 같은 큰 회사들이 만드는데 설비를 폐쇄했대요 그래서 공급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 1위죠 세계 1위 엔비라텍스 그래서 장갑을 만드는 회사가 어떻게 되냐면 장갑을 만드는 회사가 하나 있고요 그림을 그려야겠네요 한마디로 이렇게 장갑을 만드는 기업이 있고 예를 들면 이게 장갑이라고 볼게요 이거를 만드는 기업 근데 이 장갑의 원료가 엔비라텍스입니다 그 모습이면 이걸 만들어서 납품하는 거 있죠 얘가 장갑을 만드는 거에요 근데 이 장갑 업체들의 단가가 떨어지고 있대요 근데 장갑 수요는 팬덤 이후에도 연평균 15에서 20% 성장할 걸로 전망했어요 우리가 바이러스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계속 마스크 써야 될 거 같고 100% 정상은 쉽지 않을 거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19 수혜를 사실 받았죠 엔비라텍스 쪽에 요리도 많이 하고 수술용 장갑으로 엄청 쓰이니까 수혜를 받았지만 올해는 그게 꺾이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너무 큰 거 같은데 그렇다고 해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실적 좋고 증설도 할 거고 동산은 현재 64만 톤 규모를 94만 톤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산량이 늘어나면 원가가 줄어들어요 원가계에서 그걸 좀 노리고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PER이 그냥 이거 좀 심했죠 PER이 3.6배래요 앞으로 안 좋아진다고 보는 거 같아요 시장이 PER이 3.6배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걸 알면서도 주가가 안 간다는 건 이분의 논리에 동의를 안 한다는 거죠 PER 3.6배면 그냥 이건 말도 안 되는 가격인데 이 3.6배가 몇 년 후에는 10배, 20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주가가 안 빠지더라도 안 빠지고 실적이 꺾이면 PER이 올라가거든요 약간 그런 것도 우려를 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고생 그러니까 걱정은 사서 하는 거 같아요 요즘 장이 이렇게 좋았던 기업들이 빠지는 거 보면 하... 그래도 PER 3배면 너무 심합니다 그쵸? 부모석이요 주가는 좀 아직 부진한 상태고 회복되기를 기대해 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롯데종미락은 또 그거 보여드렸지만 여기 키움에서도 나왔어요 목표 주가 11만원 아무튼 이번 조정을 잘 이용해 보세요 키움 이동 후 2분기 영업이 50% 증가 아까 SK증권의 표 보여드렸죠 그래프 롯데종미락은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마진 실적은 잘 나올 거 같아요 예상... 기대 이상 될 거 같고 염소계열 ECH 페인트 원료인 에폭시 수지 만드는 데 쓰입니다 가성소다는 인도네시아 호주 이쪽에서 수요 증가하고 있고 암모니아 가격은 가격이 급등하고 있대요 그럼 당연히 동사가 그거를 암모니아 사업도 하니까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감이 돼서 롯데종미락 좀 매수를 하자 요런 내용인 거 같아요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좋대요 그린 소재 부분에 증설 요구가 올해 하반기부터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회사가 하는 게 대체육 소재도 만들잖아요 그거 관련해서도 증설을 한 거 같아요 2분기부터 상업 생산 그래서 올해 전체 이익은 45.2% 증가한답니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했어요 목표 주가 11만원 그래서 롯데종미락도 소개화학 내에서는 한번 투자해볼 만하다 조정이 나오면 좀 올랐죠 올랐다가 이것도요 정말 여기서 안 갔거든요 이 급락도 견디신 분이 수익낸 거죠 당분간은 어쨌든 좀 쉰다 그러나 그게 추세를 망가뜨린 조정 아니니까 기회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이제 보고서만 좀 읽어드릴게요 예전에 많이 해드렸는데 SJ그룹 봤죠 SJ그룹 칸골 칸골이 영업이익이 92억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작년 동기 대비해서 47.8% 그 다음에 칸골도 잘 나가지만 칸골 퀴즈가 엄청납니다 애들 가방 같은 거 그래서 MLB 퀴즈라고 아시죠 FNF에 사는 그것도 있지만 이제 칸골 퀴즈도 요새 떠오르는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헬렌카민스키라고 밀짚모자 같은 거 여성분들이 근데 여행을 많이 가야 팔리는데 요거 이제 여행이 빨리 그러니까 해외여행 특히 많이 가면 더 좋을 수 있죠 물론 국내에서도 수익은 나겠지만 헬렌카민스키는 여행 재개가 좀 오픈되어야 좀 더 모멘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칸골과 칸골 저기 퀴즈 이게 좀 핵심인 것 같아요 실적도 좀 괜찮다고 나와 있습니다 기대보단 잘 나올 것 같아요 음 그니까 SJ그룹은 음 2분기 기대 이상 실적을 기대 뭐 좀 그렇지만 2분기 기대 이상의 실적을 기대하는 그래서 뭐 칸골 퀴즈 요것만 기억하시면 칸골 퀴즈가 잘 나갈수록 주가도 탄력을 더 받겠죠 음 근데 많이 올랐어요 너무 오른건 사실 좀 쉬어가겠죠 네 이런거 똑같아요 제가 방금 이제 보고서들 실적이 이건 얼마 나올 것 같다 이거는 예상보다 안좋아 이게 다 이제 말씀을 해고 적어드리는데 그런 기업들이 충분히 좀 빠진다면 한번 해볼 만하다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SJ그룹도 좀 쉬어갈 수 있습니다 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거를 그러니까 제가 뭐 말씀드린다고 해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막 사거나 그러시진 마세요 여기서는 지금 아니에요 기다리는 자리고 충분히 눌러줄 때 사는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무리할 필요는 전혀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리고 JS커퍼레이션이라고 이것도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죠 핸드백 만드는 회에서 JS커퍼레이션 이것도 실적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추정치를 33% 이름이 좀 헷갈리죠 JS커퍼레이션 이것도 똑같아요 대신증권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같은 분이 쓰셨고 목표 주가는 32,000원 32,000원으로 정해져 있고 음 추정치가 되게 좀 이게 괜찮나 보더라고요 아 2분기 아니고 이건 제가 잘못 봤네요 2분기는 좀 안 좋아요 2분기는 꺾여요 추정치가 하향인데 3분기가 추정치를 33% 상향했다고 합니다 약간 달라요 3분기입니다 3분기 3분기고 현재 PER 7.1배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려 적극적으로 너무 살 그건 아닌 것 같긴 한데 그쵸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뭐 제목 그대로 너무 막 따라가지 마시고 조금 기다렸다가 하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근데 오늘 그 리포트 영향으로 좋았던 것 같아요 장중에 10% 올라갔다 왔네요 그쵸 보고서 나오니까 10% 올랐다가 장 안좋으니까 밀려버린 것 같아요 싸고 좋은 건 맞습니다 그리고 핸드백 만들어 주는 회사 중에 하나고 미국의 그 유명한 핸드백 있잖아요 코치 마이클 고어스 이런 거 OEM으로 만들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라면 여기서 살 것 같아요 저라면 기다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내용은 알아놓으시고 혹시 기회가 온다면 SJ그룹은 저라면 이런 대사입니다 저는 차트를 그렇게 봐요 타이밍 물론 차트가 좋아서 사는 게 아니라 먼저 기업 분석하고 좋은 게 있다면 메모를 해 놓고 관신종이 놓아놓다가 제가 선호하는 자리에서 저라면 살 것 같아요 좀 부담 없는 자리 요 자리죠 안 오면 말고 그래서 진짜 오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일단 이겨요 물려도 부담 없어요 내가 어느정도 선을 정해 놨으니까 언제 갈지 모르지만 그런 자리에서 사면 내가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비쌀 때 사면 주가가 조금만 흔들려도 되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길 수 있는 자리에서 사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삼성용기가 좀 많이 많이 빠졌지만 그 목표주가 23만원 항공원 에너지티가 커버리지를 개시를 했고요 3년간 이익성장률이 26.2% 전장용 MLCC MLCC 그 다음에 기판 반도체 기판 카메라 모델 이게 3개가 핵심인데 MLCC 쪽을 되게 좀 좁게 보시고 계신 거 같아요 기판하고 전기는 좀 빠졌지만 너무 이것도 오늘 급락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는 거 같아요 시장때문이에요 시장때문 그래서 기판사업 반도체 기판 MLCC 카메라 모델 얘기는 여긴 없고요 여기는 안 나와 있는 거 같아요 주로 MLCC 기판사업 양측으로 계속 성장할 거 같다 요런 데 목표주가는 23만원 삼성전기가 일단 바닥치고 급등했다가 다시 눌러주고 있습니다 바닥은 찍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빠진 건 너무 염려하시면 마세요 바닥치고 돌렸으니까 이렇게 한번 돌려주면 양봉이 하나 큰 거 나오면요 거기서부터 추세가 유지 돼요 이게 돌리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때 이날 기억나시죠 진짜 뭐 미친듯이 팔아가지고 외국인들 일단 이제 추세는 다시 점진적으로 복원되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박석중 애널리스트가 피크아웃과 성장통이라고 하는데 이건 제가 말로 설명을 해 드릴게요 피크아웃과 성장통이라고 하는데 적어야죠 워낙 유명하신 애널리스트뿐이죠 뭐냐면 모멘텀 지표가 둔화되면서 피크아웃 맨날 피크아웃이에요 아무튼 고점 찍고 꺾인다 그리고 성장주 지금 쏠림 맞아요 증시 조정론이 제기되고 있어요 저는 단기 조정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단기죠 단기일 뿐이고 절대 꺾였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기간 조정 후엔 또 올라간다고 봐요 모르죠 또 내일 어떻게 바뀔지는 지금 방향성은 바뀌지 않았다고 봐요 근데 이제 박석중 애널리스트는 뭐라고 썼냐면 모드가 즐겁지만은 않다 맞아요 골고루 편입하신 분들 괜찮았고 한쪽에 쏠렸는데 내가 지금 현재 가치주만 갖고 있으면 왕따 당하는 거고 성장주 갖고 계시면 기분 좋고 근데 얼마 전만 해도 성장주 못 갔을 때는 가치주 갖고 계신 분이 좋았던 거죠 계속 그렇게 바뀝니다 근데 경기 모멘텀이 이제 둔화된다는 우려 때문에 금리가 급나가고 한마디 이거예요 경기가 나빠서가 아니라 모멘텀이 둔화 속도가 둔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주가 좀 조정받고 금리가 하락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는 상황인데 이게 모멘텀 둔화가 꺾인 그러니까 후퇴한다는 게 아니라 성장을 하는데 속도가 조금씩 이제 감소하는 거죠 그걸 의미한다고 보시는 게 좋고 그런데 이제 가치주는 피크아웃 논란 때문에 그냥 빠져버린 거죠 절대 레벨 자체가 후퇴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고 미국의 GDP도 2% 이상 계속 성장이 예상되고 내년 상반기까지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성장주만 가진 않을 것 같다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가치주도 같이 가는 그림으로 예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왜냐면 박석준 연구원이 계속 가치주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최근에 좀 가치주들이 너무 부진하니까 근데 지금 논리는 바뀐 건 없어요 여전히 그래서 성장주가 너무 강하지만 네 이거는 7, 8월 중에 좀 완화될 것 같고 그리고 하반기 강세장 여전히 유효하대요 유효하다고 적었습니다 저도 뭐 마찬가지 그래서 극단적으로 지금 너무 성장도 쏠리고 가치주가 빠지는데 저도 항상 저도 말씀드리자면 균형 있는 포트가 중요하다 지금은 저도 골고루 잡는 게 더 낫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K 배터리 전략 이제 오늘 발표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요게 나오긴 나왔어요 방금 나왔고 간단히 설명해드리면 2030년까지 배터리 산업에 우리 기업들이 40조 이상을 투자를 하게 됐고요 2030년까지 좀 더 키워볼게요 그래서 정부는 이제 민간투자를 뒷받침하고 1등 국가가 되기 위해서 전문인력도 키우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 충북 오창공장에서 발표를 했고 지난 5월 달 내놓은 K 반도 반도체 전략에 이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재 부품 장비업체 30곳이 다 합쳐서 40조를 투자하는데 이 중 20조 천억이 차세대 2차전제 R&D 연구개발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전고채 같은 거겠죠 우리나라도 결국 이거를 하겠다는 거죠 리튬항 전고채 리튬금소 이거를 이제 만드는데 돈을 좀 쓰겠다 이 내용인 것 같아요 차세대 배터리 파크도 구축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해외 소재 강물 개발 프로젝트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리튬 니켈리 원재료를 국내에서 다시 확보할 수 있게 2차전제를 재활용해서 거기 나오는 뭐 이런 것들 있죠 리튬 니켈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반도체와 함께 2차전지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서 세액공제한다 키워주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배터리와 반도체를 같이 키우겠다 두 개를 중국에 당할 수 없다 약간 이런 것도 느껴지긴 합니다 왜냐면 중국이 너무 막 CTL이 크니까 우리 한국의 위협이잖아요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K배터리 전략 좀 더 자세한 거는 내일 보고서도 나올 것 같은데 그거는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오늘 너무 고생들 하셨고 증시는 아무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 조금 솔직히 보이는 대로만 말씀드리면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환율상 승 홍콩 증시가 급나겠어요 달러 강세 그죠 거기다가 대용주 급나겠고 오늘 많은 기업들이 거기다가 바이러스 확진자 급증 좋은 뉴스가 없어요 그쵸 실적은 좋은데 이런 걸 보면 두렵죠 두렵고 아 이제 또 조심해야 되겠구나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좀 더 빠질 수 있다는 건 염두는 해 두세요 다만 그게 단기적인 거지 방향이 끝났다 아까 박석중 형 애널리스트 얘기처럼 이게 하반기 강세장 못 간다 이건 아닙니다 저는 저도 큰 장 온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위한 진통은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왜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막상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저정장 와도요 아파요 당연히 누가 좋아 하겠습니까 장 빠지는데 저도 싫고 한데 어떻게 매일 모르겠어요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지고 가시라는 겁니다 그거를 기회로 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좋은 기업들이 있으면 사면 되고 내가 또 가지고 있는 기업이 문제 없으면 그냥 사고 팔고 하지 마세요 타이밍 못 맞춥니다 정말로 지금 어? 몇 건 빠질 것 같아? 팔고 사고? 안돼요 진짜 해보세요 그거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저는 견뎌내는 게 많다고 생각하고 다만 내가 현금이 있다면 뭘 살까 조정이 나온다면 그런 것들은 잘 좀 공부하셔서 고민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오늘 고생들 하셨고 예 시장 좀 어렵지만 뭐 잘 나가던 기업들도 좀 빠지고 힘든 장애였지만 힘들 내시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성장률이 많죠 전기차 전기차 2차전지 전동화 부품 이게 LG전자가 하는거잖아 한우시스템 현대모비스 만도 2차전지 그 다음에 자동차 그죠 현대척으로 요것도 있고 뭐 임플란트 미용의료기계 음 또 뭐 있죠? 반도체 당연하죠 반도체에서 특히 요새 부각되는게 후공정 비메모리 반도체 이쪽에 있고 그 다음에 메타버스 3D카메라 그 다음에 컨텐츠 뭐 드라마도 되고 영화도 되고 엔터 OLED 디스플레이 삼성의 OLED 출하량 더 린인단 아까 기사도 있더라구요 그 다음에 친환경 친환경에서는 당연히 수소 수소 쪽 좋게 보고 뭐 SK그룹도 있을거고 여러분도 잘 생각해보세요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뭐죠 삼성 SDS 나 포스코 ICT 뭐 이런 기업들 그니까 공장 자동화 있죠 뭐 그런 기업들 스마트 팩토리 왜냐면 미국의 공장은 이제 많이 줘야 되는데 인건비가 비싸서 다 자동화 대표적인게 로봇관련줄 그 다음에 방산 방산은 우주가 붙어져 우주항공 우주관련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 우주 이런것들 다 구조적으로 성장하잖아요 네 그니까 이런 섹터를 여러분들이 이거 말고도 또 찾아보면 있어요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것만 일단 다 한번 적어본 겁니다 적어본건데 많아요 찾아보십 구조적 성장주는 그래서 이런쪽에 좋은 적절한 가격이 오면 사시고 이거 말고 이제 트레이딩 트레이딩은 뭔지 아시죠 사고 파는거 근데 그 대표적인게 뭐죠 코로나 피해죄 지금 최악이잖아요 이제 4단계 가면요 더 빠지겠죠 주류업체 뭐 화이트진로라던가 편의점 화장품 면세점 항공주는 유증때문에 참 모르겠어요 좀 리스크 아직 있는것 같고 아무튼 이런 뭐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던 아니 뭐 신발기업도 있고 찾아보면 우리 컨택형 기업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기업들도 또 다시 한번 기회가 오는 것 같아요 급락을 하면 그리고 이제 그외에 가치주 아까 이제 가치주도 구조적 성장주는 아니지만 아까 뭐 조선 건설 철강 이런 쪽도 괜찮은거죠 주가도 많이 빠져있고 최근 이렇게 딱딱 구분 지으셔가지고 무조건 하나만 하겠다 그거보다도 고르게 편입을 해 놓고 가시는게 일단 올해는 좋은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한번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이제 지금 저 3% 거기 또 가야 돼가지고 아무튼 더 하고 싶은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제가 너무 오래 했고 여러분들 오늘 장 정말 고생하셨고요 힘들 내시고 좀 잘 이겨내자고요 네 그리고 정말 너무 축하 많이 해주셔가지고 요새 제가 생일날부터 이렇게 태어나면서 이렇게 축하 많이 받은 적이 정말 처음인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튼 응원해 주시고 너무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 또 내일 네 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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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